안녕하세요 펴받은 남자 심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표 4월 버전입니다 드디어 11세대가 수록이 되었어요 아 물론 11세대가 대부분 사기 안좋은 제품이긴 해요 애매한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긴 한데 i5급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고 해외 매체나 국내 유튜버 분들이 입마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09F에 한번 집중해서 같이 보시면 이번 영상 재미있을 겁니다 아 성조님 근데 지금 컴퓨터 사기 상당히 안좋은 시기 아니에요? 이거 봐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픽카드는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음 기존에 그래픽카드는 좀 좋은거 쓰고 있는데 CPU가 떨어졌던 분들 CPU 업그레이드 하고 싶죠? 혹은 컴퓨터를 사야되는데 그래픽카드는 기존에 거 쓰고 나머지는 새로 맞추겠다 그리고 뭐 정보 좀 타다가 그래픽카드 싸지면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있을텐데 그분들이 이번달 좀 사기 괜찮을거에요 이유가 있는데요 11세대가 나오면서 어 젠3 기존 5000 시리즈가 좀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지려고 내려버렸어요 보시면 5600하고 5800가격이 지난달 대비 꽤나 큰 폭으로 내린걸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10세대도 팔고 있고 11세대도 새로 내놓은 인텔 입장에서는 또 11세대 성능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저렴한 가격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이 두가지를 생각하고 보면은 어 지난달 대비 많이 내렸는데?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에요 거기에다가 또 한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지금 컴퓨터 사기 안좋은 시기니까 그래픽카드만 단품은 잘 팔리고요 그 외의 제품은 무늬가 안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완본체 판매량은 용산 판매 기준으로 40% 30%가 줄었답니다 무늬 자체도 50% 가까이 줄었구요 덕분에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CPU를 들고 있는 집이 CPU집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싸게 던지기 시작해요 일단 가게 운영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계속 제품을 회전시키면서 판매하면서 그리고 완본체 만들어 파시는 분들도 공비라도 벌기 위해서 CPU나 메인보드 이런거 가격을 확실히 자기 원래 받던 이문보다는 까서 내려팔고 있습니다 덕분에 여러분이 그래픽카드를 제외하고 살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불에 속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한번 집중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신성조와 함께 표일일이 한번 설명 받아가면서 어떤 제품이 가성비가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름 하이엔드 구간에 가까운 8코어급 이상 전세대, 이번세대 CPU들 모아서 봅시다 예외는 5600 정도입니다 자 590X는 최고의 CPU입니다 게이밍 성능, 머티 성능, 싱글 성능 뭐하나 최고라는 얘기를 붙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나마 싱글 성능 1위는 11900K가 아사사하게 가져갔거든요 여러번 제가 봤는데 미묘하게 더 높게 나와요 그거 빼고는 다 킹이라는 타이틀을 여전히 달고 있는거죠 근데 지난달 대비 3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왜요? 물건이 없어요 국내에 몇개 안 들어오기도 했는데 요놈 그러고 나름 잘 팔리거든요 저희만 해도 일주일에 두세대씩은 이 비싼 CPU가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다보니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서 가성비의 똥망은 바뀌었어요 여기 전제품 뒤에서 가성비가 가장 안좋아요 그냥 킹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CPU다 가성비하고는 거리가 멀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가격이 좀 안정화되어서 110만원 정도까지 내려오기 전에는 사기 좀 애매해요 지금 5900X는 정상가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사든지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3950X는 지금 게임의 성능이 너무 크게 떨어집니다 멀티 성능은 코어가 16코어 마찬가지로 5950이랑 똑같기 때문에 꽤나 높은 편인데 싱글 성능, 게임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헬시점에서 100만원 주고 살만한 값어치는 없어요 이게 뭐 한 70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제끼야 될 것 같아요 5900X 한번 볼게요 이거 저번 달만 해도 물건이 없어서 900... 아 900이 참... 9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70만원이에요 물건이 많이 들어왔나봐요? 아닙니다 물건은 여전히 적게 들어왔는데 아직 다 팔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컴퓨터 잘 안 팔린 시기라고 그래서 지금은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거 살만해요 카드가로 사고 아직 70만원 중후반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은 가성비는 비록 안 좋으나 13등, 18등, 18등이니까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고성능 CPU를 원한다면 한번쯤은 고민해볼 만한 CPU다 라고 얘기하고 녹색칠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게임의 성능하고 멀티 성능이 좋아요 11900K 한번 볼게요 11900K는 그나마 이거 11세대 하이엔드급 아니에요 맞잖아요 8코어에 가장 좋은 CPU 그래서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나왔습니다 초기가가 70만원에 가깝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가성비 등수가 19등, 19등, 20등이니까 얘도 뭐 꼴찌 앞잡이 정도 수준이죠 근데 게임의 성능이 꽤나 큰 폭으로 올랐고요 아 참고로 제꺼 기준은 지금 베타바이오스 올라온 거 기준이에요 성능 향상이 된 거 그래서 아마 다른 매체꺼보다는 한 2% 3% 높게 보일 거에요 베타바이오스 지우면 그렇거든요 게이밍 성능은 나름 나쁘지 않게 나오는데 그래도 5000CG한테 비교하면은 미묘하게 떨어지고요 멀티 성능은 코어 숫자가 2배나 차이나다 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날 정도로 집니다 다만 싱글 성능만큼은 아주 좋게 나와가지고 요 놈이 어떨 때 쓰면 좋냐면은 주식 아니면은 코어 적게 쓰는 MMORPG 아니면은 유코어급 작업이죠 어도비 계열 그런 거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하지만 얘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워낙 좁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도 5000한테 밀리고 그 장점을 가지는 부분도 사실 5000CG하고 비교하면은 조금 더 나은 수준이라서 추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좀 더 내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0900K는 어떤가요? 10900K는 이거 55만원일 때도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게 68만원 올랐어요 왜요?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재킷해요 넘기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인텔로 가고 싶고 코어 수 많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냥 이따가 10900F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11909F는 어때요? 11905K보다는 그래도 좀 싸게 나왔던데요 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좋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아까 전에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싱글 코어 성능이 더 중요한데요 조금 떨어져요 부스트 클럭이 차이 나서요 그리고 대신 가격이 좀 저렴해졌는데 15만원의 값어치가 요정도 성능이 하락하는 거에는 뭐 충분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이걸로 가겠다 그럴 텐데 저는 이러면 지금 5천시즈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돈 주고 산다?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최상위 제품인데 8코어밖에 안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900F 1850K는요 요 놈 조금 더 싸졌던데요 요거 살만해요 가산비 괜찮아요 전체에서 중상위권에 속합니다 799등이거든요 합쳐서 8등 정도 되는데 요 놈 같은 경우에는 싱글 성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게임의 성능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 11세대하고는 별 차이 안 나요 라이제 5천시즈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의 성능이 떨어지는거지 결국 얘가 렘오브 4천 정도만 찍어도 라이제는 뭐 3,600 렘오브 한거랑 한 3% 안 밖으로 좁혀지거든요 캐시가 용량이 조금 넉넉한 편이라서 10코어라서 그래서 게임의 성능 잘 나와야 생각보다 렘오브를 한다면요 이 정도급에 또 Z보다 안 쓰신 분도 없을거고 근데 나 멀티 성능은 인텔 제품치고는 준수한 편이에요 지금 나오는 신제품보다도 그러니까 얘의 약점은 싱글 코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 밖에 없고 이 정도 저렴한 가격에 나왔을 때는 충분히 살만한 제품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 요거보다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녹색으로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10900F입니다 10900F 같은 경우에는 1850K랑 거의 차이 없어요 게임의 성능 거의 똑같고요 오차범위죠 1%도 안되니까 그러다가 멀티 성능도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오차범위에요 2% 밖에 안되니까 싱글 성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이 났는데 이거는 싱글 코어 부스터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차이 났는데 이게 게이밍 용도에서는 크게 유행을 안 끼치고 어차피 얘는 멀티 코어 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 코어 성능이 3등이에요 전체 중에서 괜찮죠 오! 살만한 제품이에요 게이밍도 램 오브를 한다는 가정을 붙인다면 가성비 순위가 한 5등 4등 정도까지 좁혀져요 요 놈은 녹색으로 칠해볼 만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인텔 멀티 성능을 위해서 산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구형이라고 나쁜게 아니라는 거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이제 5800X입니다 5800X가 지금 진짜 가성비가 좋아졌어요 기존에도 좀 내렸는데 거기서 더 내렸습니다 만 몇천원 그래서 48만원에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나와 현금가몰 오픈몰 이런 데서는요 카드로 산다 하더라도 54만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제품으로 변모했습니다 근데 단순 가성비 순위만 보면은 좀 떨어져 보여요 구울 수 밖에 없는 게 얘가 게이밍 성능만큼은 좀 뛰어나긴 한데 그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를 순수 cpu 가성비는 보면 안되는게 게이밍 성능 이 정도 폭으로 오르면은 예를들어 설명해드릴게요 비슷한 가격대 뭐 있습니까 아니다 아 한 10만원 싼 놈 보죠 만굽에이프랑 비교해봅시다 10만원 차이나죠 10만원 차이나는데 10만원 좀 차이 안나는데 게이밍 성능이 8% 차이나요 게이밍 성능이 8% 7% 차이라면은 이 게이밍 성능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3075에서 3080으로 넘어갈 때 50만원 60만원 적게 투자해도 40만원 투자해야 돼요 근데 성능이 20% 올라가거든요 그럼 1% 올리는데 2만원 들어가는거죠 그럼 여기 그냥 단순 곱하기 해보면 됩니다 어 게이밍 성능 8% 이걸 1%당 2만원 치면 16만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cpu에서 돈을 아꼈는데 그래픽카드에서 16만원 선해보기 때문에 아 게임 순수 게이밍으로 쓴다 하면은 뭐다 인테라 보다는 AMD가 확실히 낮네 맞죠 다만 5800X가 사실 5600X랑 게임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나요 한 2%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사실 5600X로 가도 3080나 300으로 쓰는데 게이밍 용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800X는 작업을 하면서 게이밍도 하기에 좋은 cpu 혹은 뭐 게임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모바일 게임 하나 켜놓고 게임을 하게 좋은 cpu 약간 무티 작업에 조금 더 특화된 cpu 라고 얘기해 드리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살만한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 3900X 봅시다 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뭐 가성비도 안 좋고 전세대인데 하하하하 쓰읍 어..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럼 11700K는요 11700K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자세히 보면 별로 안 괜찮죠 왜 얘가 겹치는 항목이 있어요 누구랑 5800X랑 겹쳐요 5800X랑 비교해 보면은 게임의 성능 지지 멀티 성능 지지 싱글 성능 지지 어.. 이기는 거 하나도 없네 네 그냥 인텔 펜보이가 아니면은 이게 메리트가 하나도 없어요 11700K는 그냥 제끼야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11700K는요 10세대는요 10세대는 쓰읍 음.. 5800K를 비교하면은 모든 항목이 다 지긴 하는데 가격이 좀 많이 싸죠 많이 쌉니다 그래서 요거 가성비만큼은 괜찮아요 특히 게이밍 가성비요 지금 4등으로 나와있죠 게이밍 가성비가 어느 그래픽카드 쓰든 그리고 렌더링 인커딩 가성비도 6입니다 요 놈이 가격이 저번달 대비도 또 한 2만원 정도 내려가지고 지금 30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거든요 뭐 카드로 짓는다 해도 40만원 안해요 제트보드 산다는 부담감이 있겠지만 충분한 렘업을 하시고 나는 인텔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분은 이제는 살만한 가격으로 왔어요 구형이지만 그래서 추천은 찍지는 않겠는데 인텔펜보이라서 나는 지금 사더라도 인텔거 사야되겠다 하시면은 11700K가 11900K나 11700K보다 좀 나은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형 추천하는건 좀 애매하니까 11700F는 어때요 요 놈은 그나마 살만한 놈이긴 한데 사실상 이 놈이 지금 10700K 보다 가격이 비싸요 근데 확실하게 이긴다고 하는거는 싱글성능 밖에 없거든요 멀티성능도 이기는것 같은데요 아니 맞긴한데 이거 사실 11700K 렘오버 좀 당겨주면 멀티성능도 크게 안쳐져요 10%정도 밖에 차않을텐데 10%나 8% 그정도는 감안할만하거든요 게이밍성능은 오히려 11700K 고클럽 렘오버 했는게 11700F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애매합니다 하여튼 둘이 게이밍성능도 비슷해요 서로 렘오하고 보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로 봤을때는 그냥 이놈이 조금 더 나왔더라구요 11700F는 한 3-4만원 내려야 추천을 할만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1700F 한번 보시다 사실 여기 애들이 대부분 다 겹치거든요 겹치는데 이 중에서 가성비 짱짱맨은 11700F입니다 압도적인 가성비 31만원을 살 수 있어요 카드가로도 35만원밖에 안해요 렌더링 인코딩 게이밍 모든 면에서 1위에요 압도적인 가성비 말그대로 다만 여놈 쓸 때는 B560보드 정도 써서 렘오브를 빡빡하게 해줘야지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해외로 비다이 직구를 하던지 아니면 국내 마이크론 램 사서 아주 넉넉하게 램타를 풀고 렘오브 47을 하던지 어떤 식으로 하든 렘오브는 좀 높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에서 가성비도 안 밀리고 그냥 술술하게 봐도 게이밍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고요 그런데다가 작업도 가성비가 괜찮은 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건 달아서 이리저리 트집을 잡으려고 해도 만침베프는 가기 깡패라서 살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트보드 안 써도 된다는 것은 꽤나 큰 장점이죠 B560 사실상 13만원짜리 보드에도 이놈이 커버가 됩니다 렘오브 잘 되고요 그래서 이놈은 추천할만하다 거기에다 또 강력 추천이라서 빨간색으로 칠해줬어요 그 다음에 5600X 보겠습니다 5600X도 큰 폭으로 가격이 내렸습니다 물론 저번 달에는 물건이 없어서 조금 높게 찍히게 됐지만 이번 달은 확실히 많이 내렸어요 카드가 사서 40만원 안합니다 이제 30만원 후반에서 30만원 중반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게이밍 가성비는 사실상 1위에 가깝습니다 왜요? 위에 놓으면 1위 아니에요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게이밍 성능 10% 쳐지잖아 그럼 그 10%가 내가 얼마라겠죠? 1%당 2만원 그럼 20만원 차이예요 그럼 20만원 쌉니까? 아니잖아 이거 렘오브에서 게이밍 가성비 올린다고 해도 한 8% 격차까지는 벌어지거든요 5600 대비 그러면 16만원 차이잖아요 근데 얘네 10%에서 3만원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5600X가 게이밍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봐야돼요 그래픽 카드에서 손해보는 거를 돈으로 계산한다면 근데 다 싱글 성능도 괜찮고 멀티 성능이 10700X보다 좀 처지지만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순수 게이밍 유저라면 고민할 필요 없이 5600X입니다 진짜 순수 게이밍 유저면 다만 게임 말고 멀티 성능을 한다고 할 때 10700X인거지 이해했죠? 그래서 5600X 강력 추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저 10700X를 또 빠져서 칠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똑같은 녹색으로 칠해줄게요 9000 시리즈는 지금 와서는 묶어서 설명해야 될 겁니다 가성비가 안 좋아요 9700X가 30만원인데 이 돈이면 10700X 사는 거랑 10,000 밖에 차이 안나거든요 정확히 따지면 8,000 차이에요 그럼 10700은 비보드에서 레모버 안되잖아요 아니 9700은 비보드에서 레모버 안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700은 비보드에서 레모버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거는 그냥 살만한 값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패스하겠습니다 올패스 이제 삭제할 때 된 것 같아요 조만간 아마 제가 i9부터 i7 9000시리즈는 다 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젠 전세대 3000시리즈는요 얘는 멀티 성능 가성비만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에요 싱글 성능 떨어지지 게이밍 성능 많이 떨어지지 게이밍으로 보자면 이건 사면 안되는 제품이고요 아예 멀티 성능만 보고 사자면은 살만한 제품이긴 한데 흠 가격을 보자니 후지 이걸 사야되나 이거랑 멀티 성능 비슷하고 더 싼 놈이 있는데 누구 만칩에 F 맞죠 더 싸잖아요 비슷하고 그래서 이거 추천할 리가 없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P 4750G는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거 이건 내장 그래픽 있는 제품이죠 여러분 내장 그래픽을 달아서 그러니까 추가로 외장을 안 달고 쓴다고 하면은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건 아주 특수한 용도 씁니다 그래픽 카드 없는 포토샵 아니면은 그 코어가 많이 필요한 하드한 엑셀 작업 이런거 고를때 쓰는거고 딱 그때만 쓰면 합니다 여러분 그래픽 카드 달거면 사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엔드 구간 추천 제품은 음 음 앗 5900X 1900F 5800X 1700F 5600X 정도가 되겠네요 11세대는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살만한 가격인 제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30만원부터 20만원 정도 사이에 있는 6코어급 CPU입니다 5600X는 여기에 들어가기엔 가격이 다소 비싼데 왜 내려놨냐면은 여러분이 게임 성능이 얼마나 처지는지 비교 대상으로 쓰라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 그 밑에 끝부터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11600K가 상당히 괜찮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괜찮으려면은 오버가 필요합니다 CPU 오버 레몬오버 둘 다 해야되요 단순히 레몬오버 하면 사실 11400F가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가성비로 보자면 가격차가 10만원에 나거든요 이게 제트보드 쓴다 그러면은 음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가 별로 안좋아요 제트보드 좀 쓸만한거 사려면 11600K도 전력소비량이 꽤나 크기 때문에 한 터프 플러스 정도 써야되요 터프 플러스급 쓰면은 거기서 손해보는 X가 너무 크죠 B560 쓰는거보다 거의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그걸 가성비 다 포함했을때 저는 11600K는 추천할만한 제품이 아닌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수한 용도로 쓰시는 분들 빼고는요 주식으로 해서 싱글코어만 올려서 오버해서 쓰겠다 그런 분들 아니고는 메리트가 없어요 11600K는 벌크를 집어넣더라도 11400F보다 특별히 가성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벌크 21만원인가 2만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11600은요 똑같죠 11600K랑 클럭 조금 떨어지고 오버가 안될 뿐인데 가격도 얼마 안 내려가요 2만원 차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11500로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400F입니다 11400F는 20만원 채 하지 않습니다 초기 출시가치고는 매우 싸요 카드가로도 22만원밖에 안합니다 특히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가 여기 항목에서 2위입니다 1위가 3600인걸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RPC가 많이 올랐다는거에요 왜? SMT 기능이 3600 대비 인텔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10세대든 11세대든 근데 깡클럭하고 뭐다 RPC가 많이 올라서 커버를 쳤다는거죠 멀티 성능이 가격대비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고 싱글 성능도 크게 쳐지지는 않아요 위에 이 두놈 깡패같은 놈들한테 비교했을때는 쳐지는거지 나머지 밑에 애들하고 비교하면은 크게 안 쳐지거든요 오히려 상급에 속했다고 봐도 되겠죠 어 기본 클럭이 좀 낮더라구요 근데 나 게이밍 성능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요거 3600정도의 램오버 빡빡하게 조여주면은 뭐 일부보다는 37,600이 적용이 안됩니다 37,33만 됩니다 참고로 하이팅에 램오버 빡빡하게 조여주면은 게임의 성능이 대략적으로 7% 8% 정도 오릅니다 고런거 가늠하면은 와 괜찮네요 5600 인자발정도 따라갈거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수도 있어요 물론 뭐 5600도 사실상 램오버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7% 8% 사이로 벌어집니다 어 가성비 그래픽카드 가성비 포함해서 계산해보면은 11400F보다는 3070급일 때 5600X 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성능차이가 좁혀진다 하더라도 한 7% 8% 나거든요 그러면은 3070하고 3060하고 올라가는데 퍼센트당 비용이 1% 성능당 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대충 8% 손해보면 8만원 손해보는거죠 여기서 8만원 손해보는거 더 해버리면 뭐다 5600X 가격까지는 안되지만 거의 30만원돈까지 가기 때문에 약간 더 버텨고 5600X 가는것도 또 보드값이 쌓여요 5600X가 비 그 450 파켓포로도 커버되니까 그런거 생각했을때 나을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걸 다 생각해도 그래도 11405F가 가성비가 좋은건 맞다는거에요 여기 항목에 워낙 가성비 좋은애들이 많아가지고 다소 아쉬워보일 수는 있지만 여튼 게이밍 성능이 꽤나 뛰어난편이고 멀티성능도 처지지않고 보드값을 비교적 그 전세대 제품하고 비교했을때 차이가 안날 정도로 저렴하게 9600 레모보드 할수있다 요런거까지 다 생각해보면 요거 가성비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살만하고요 음 그 외에도 가성비 좋아보이는 제품이 여러분 생각해보이는 37600일텐데 37600을 왜 추천 목록에 안 넣어놨냐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37600하고 12405F하고 딱 비교해보면 2만원 차이 좀 안납니다 여기다 메인보드 가격을 비교해도 얘가 젤력서브라인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싸구려 B405 쓰면 안되거든요 얘도 나름 어느정도급 써야된다 대충 한 9만원 10만원짜리 써야되요 근데 위에 놈도 사실 10만원짜리정도 쓰면 커버가 되긴 해요 이거 10만 5천원짜리 MSI검 그런것은 지금 커버가 되요 보드값에서 한 만원 더 차이나서 가성비 3만원 차이나요 3만원 차이나는데 3만원 차이면 멀티성능은 똑같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맞죠 멀티성능은 거의 똑같고 싱글성능만 좀 큰 폭으로 차이나고 설마하지 않냐 할수가 있는데 게이밍성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3700 빼이든 12400이든 둘다 램오버가 되는데 램오버가 안화하고 봤을때 5%고 램오버를 하면 AMD 대비 인텔이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한 2-3% 그래서 더 벌어져요 오히려 그래서 3060급만 써도 1%당 만원이라고 비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3-4% 벌어지는데다가 기본적인 성능도 한 게임성능이 5% 벌어지니까 8만원치 값어치를 한다는거에요 게이밍으로만 보면 아예 밑에 2060이나 1660 슈퍼 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러분 그래픽카드 등급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11400은 3600보다는 메이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조금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게 3등이지만 추천 먹는건 11400이 들어가는거에요 이해하셨죠 11400쯤 되면은 나름 CPU랑 보드에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통 사는 그래픽카드가 2060에서 4060이더라구요 좀 높게 보시면 6700XT 고정도급에는 11400이 딱 적합하다 봐요 가성비 계산할 때 순수 10표만 보시면 안되고 그래픽카드 성능이 까질 때에 대한 비용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600이 없는 겁니다 물론 뭐 3600 한가지 이유가 더 있어서 뺐습니다 밑에 3300X 한번 봅시다 3300X 보면은 어 3079급에서는 게이밍 가성비가 많이 쳐져요 많이 쳐지는데 2080 슈퍼만 돼도 상당히 게이밍 가성비 차이가 얼마 안나죠 얼마 안나요 게이밍 성능 차이가 3% 차이 안나잖아요 근데 다 이게 더 내려가서 2079 슈퍼나 아니면 3060쯤 되면요 더 좁혀져요 한 2% 내내로 더 좁혀집니다 그럼 아까 1240도 마찬가지 아니냐 아니에요 11400도 좁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5% 정도는 벌어져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이놈은 음 37300X는 여러분이 1669 슈퍼나 2060 아니면 1650 슈퍼 뭐 요정도급 쓸 때 있잖아요 그때 가성비가 참 좋아요 37600X 37600X나 37600 대비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2060 슈퍼 이상 쓴다그러면 11400F 고요 그리고 3079 이상 쓴다그러면 5600X고 2060 이하로 쓴다그러면 3300X인거에요 게이밍 가성비로 보면 그게 그래픽카드에서 성능 손해를 적당히 보고 최대한 CPU 가성비를 잡을 수 있는 마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순수 비용만 보고 색칠을 해둔게 아니라 그냥 순수 가성비만 보고 고른것 까지 마이너스 계산 해보고 해둔거라 생각하시고 추천농력을 보시면 될겁니다 어 왜 갑자기 9000하고 그냥 1400하고 다 제끼세요 얘네들은 가성비 좀 함몰 같거든요 이제는 12400F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2만원 더 주고 게임 프레임을 6% 7% 더 잡을 수 있잖아요 3070에서 이게 2080 슈퍼 간다해도 얼마 더 잡을 수 있습니까 3% 더 잡을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낮으면요 2060은요 그럼 또 한 2% 이래 되겠지 어 결과적으로 봤을때는 그러면은 2% 손해보고 이거 하는것도 괜찮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순 있습니다 그럴 순 있는데 어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안하고 쭉 쓴다시면은 10400도 여전히 쓸만한 제품은 맞아요 이거 칠해도 됩니다 칠해도 되는데 혹시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여유있는편으로 가는게 나을기도 하고요 이 둘이 그렇게 계산해도 가성비가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가성비 서로 비슷하면은 구형보다는 시정가는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12400F 칠해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사실 이 둘의 가성비는 상당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계산해보면 알까요 네 상당히 흡사합니다 고성능 그래픽카스든 약간 좀 떨어지는 그래픽카스든 자 그럼 여기서는 3300X가 다 올킬했기 때문에 딴거 볼 필요가 없어요 3500은요 4등인데 어 3300한테 먹혔어 안돼 어 그러면은 9400은요 응 안돼 얘도 먹혔어 3500 노멀은요 응 안돼 얘는 성착에 너무 많이 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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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이 세 개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엔트리 한번 보시다 엔트리가 지금 골 때리는데요 추천할만한 제품이 마땅히 없어요 왜요 자 여기 지금 3300X가 안 들어간 건데 여기 3300X 들어가면 나머지 다 킬 당해요 3300X가 지금 13만원 밖에 안하거든요 근데 이 미친 엔트리 라인업이 다 가격이 올라 버렸어 맞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분명히 떨어지는데 3300X보다 이게 13만원밖에 안한데 얘네도 16, 14, 16, 14, 26, 16, 1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싸봤자 만원밖에 안 싸거나 5000원 싸거나 그렇거든요 다 킬 당했어 그냥 이거 이거 쓰실 분들은 다 무시하시고 3300X 쓰시고요 거기에 그래프 카드 달아 쓰세요 다만 그래프 카드 안 달고 사용하실 분들은 아 돌아온 탕하 3200G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00G가 가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여전히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유저분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4350G를 자주 추천했는데 얘는 가속비가 좀 떨어졌어요 만원 오른 바람에 그래서 3200 쓰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건 월간 견적에도 여전히 적용이 돼서 나올 거니까 이것만 녹색으로 취해볼 만하네요 나름 근데 게임하실 거면 3300X 가시라 됐죠 엔튼이 그냥 눈으로 봐도 표가 나요 다 올라와 버리는 바람에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음 4월 CPU 가성비 비교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되는데요 좋아요 총 정리 한번 합시다 하이엔드 구간 10세대 가격이 인하 이후 여전히 좋은 가성비 보여줍니다 특히 가격대비 멀트 성능이 높은 편입니다 딱 봐도 티나죠 이 멀트 성능 보시면은 가격대비 다 높은 편이에요 이 상위 등급에 있는 애 중에서 두 개가 보시다시피 인텔 10세대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음 멀티 성능과 성비는 괜찮아요 10세대 11세대 1700F하고 11700F 근데 11세대가 출시되었으나 11세대 상급 제품이죠 i9 같은 경우 10세대 i9 대비 낮은 멀티 성능하고 낮은 게이밍 성능으로 다소 아쉬운 모습 게이밍 성능이 비슷하거든요 사실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어느 게임하면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게임하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없지 않띠칠하게 해요 의미 없죠 그래서 넘어가고 게이밍 가성비 1위는 1070F 심지어 멀티 가성비 1위도 1070F입니다 램오버가 필수라는게 좀 아쉽지만 얘가 가성비는 1위를 당당하게 차지했어요 다만 여러분 고성능 그래픽 카드 예를 들어 3080 이상급 쓰신다고 하면 순수 게이밍 용도로 치면 5600X가 그래픽 카드 성능 떨어진 것을 가능했을 때 좀 더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최고의 멀티 성능은 5500X인데 지금 시점에 사기 좀 그렇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여서요 그래서 5900이나 아니면 멀티 성능을 위한 1900F로 쓰시거나 현 최고의 가성비 1700F 이건 조금 낮은 그래픽카드 쓸 때 순수 게이밍 시에는 5600X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번째 메인스트림 1400F의 가격이 꽤나 올랐어요 지난달 대비 만원 정도 올랐고요 대신 초기 까부터 착하게 나왔던 11400F가 거기를 차지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이밍 가성비 1위는 3300X인데요 3300X가 전체 가성비도 1위긴 하지만 11400F에 B560에 3734 램오버를 하면 큰 폭으로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좋은 그래픽카드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 등급 6700XT 아니면 2075 슈퍼 아니면 4060Ti 3060 이 정도급 쓴다고 하면 저는 12400F를 더 추천해요 3300X보다 다만 2060 이하다 그러면 3300X가 나을 것 같습니다 멀티 성능 가성비 1위는 3600 전활대비 소폭 가격을 낮추면 슬슬 구비가 땡길 수 있습니다 다만 멀티 성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서 좀 떨어지는 편이고 사실상 실 구매 비용이 12400F랑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강력 추천하기는 애매합니다 정화성능 가성비 1위는 3300X 하지만 제가 추천하기에는 여러분 돈 조금 더 있다면 12400F에 B560 조합을 더 추천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밑에 적혀있는 것처럼 12400F B560을 먼저 보시되 예산이 빡빡하거나 아니면 다소 그래픽 카드 등급이 낮다 1660에서 2060 사이면 3300X도 괜찮다 라고 적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트리 구간 살 거 없어요 패스 3200지만 기존 가격으로 돌아가면서 내장급이 필요할 경우 살만하다 추천하기에는 사실 3300X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왜 여기 애들 가격 올랐는데 얘는 내리면서 실제로 비용을 비교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인데 가격이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총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재밌게 보셨나요 충분히 근거가 있는 논리 정렬한 결론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설명에 다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거나 아 부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뭐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2-3일 뒤에 한꺼번에 다 달아드릴게요 보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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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